야아 네 자 지윤씨 자 우리 팬이로는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네 네 이야 아 모두리주니까 생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같이 지금 배구에 대해서 음음하고 답변 좀 흔들어주세요 자 택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시윤씨 네 저도 지금 네 월요일 하루 종일 기다려주세요 센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시윤씨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네네가 때까지 여러분께서 격지연 크게 고주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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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전국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국불 많은 일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전국에 대한 감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천계에 놀라간디! 천계 이후 타치에 이익을 믿고 많은 연동이 바로 휘리엘 할 수 있게 꼭 복화할 수 있게 그런 환장도 뭔지 너무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도 안전하게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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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빨리 안들면 오늘 광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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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